지금까지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들이 있지만 각 기관마다 흩어진 고객 금융 정보와 원활하지 않은 연계 서비스 또 직관적이지 않은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고객들은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는 흩어진 고객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삼성 SDS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통합된 금융 정보는 비식별화되어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은 크게 줄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적용으로 비즈니스 로직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에서는 고객이 단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금융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앞서 블록체인 신분증인 디지털 아이덴티티 앱을 통해 간편 인증만 하면 서비스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연계할 금융기관들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고객 자산 정보와 소비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출 목표액 대비 지출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 가상 비서를 통해 예금, 보험, 펀드 등 보유한 자산 목록을 간단히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는 누적된 고객 금융 활동 정보를 분석하여 남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시드 포켓을 생성하여 월 나비백을 지정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 분석으로 개별화된 금융 상품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는 금융 정보의 통합, 분석, 추천, 상품 가입까지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단절 없이 제공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도 모바일로 촬영하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문서인식 기능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판독 제출하여 상품 가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S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 이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